자 오늘 1월 31일 수요일인데요 신선 덜러테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가량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단기적인 눌리목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선 덜러테크의 경우에는 오전장의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폭락 영향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된 모습이에요 자 종목 자체의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빠지면서 연출되는 낙폭 흐름은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시장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낙폭 흐름은 시장이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는 순간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자 지금 보아권에서 시세가 돌고 있지만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신선 덜러테크의 경우에는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터널원 흐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구간은 보통 어디에서 나오죠?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터널원 흐름을 준비하는 지지 흐름이 나옵니다 자 신선 덜러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의 정확한 매집단감만 공략하시면 앞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아니라 신선 덜러테크의 경우에는 LK99 관련 초전도체 물질인 LK99 관련 두 가지의 호재가 명백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 LK99 관련 두 가지의 호재 이게 뭐죠? 첫 번째로 다가오는 2월달에 정부정책 지원 이슈 정부에서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지고 이 재검증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오면 정부정책 수혜를 받으며 예상까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이게 뭐죠? 중국의 LK99 재시연 일정 지난 12월에 LK99 시연 일정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중국이 다시 한번 LK99를 재시연할 경우 신선 덜러테크의 경우에는 LK99 관련 기대감이 현 위치에서 다시 형성되며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앞으로 신선 덜러테크의 수급을 이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조정 위치에서도 절대 손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집 물량을 늘려 놓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신선 덜러테크의 경우에는 지난 1차 파동의 고점, 지난 2차 파동의 고점 그리고 이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저점까지 전부 다 맞춰드리면서 이번 4차 파동 자리에서 무려 60% 이상의 수익 확실하게 안겨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제 지난 영상, 한 달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점을 모르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락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신선 덜러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전부터 신선 덜러테크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2차 파동 위치의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세가 흥보한 이후에 쌍바닥을 그리며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지지 흐름을 받으며 전용적인 상승 국면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남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신선 덜러테크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3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이렇게 정확하게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7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신선 덜러테크 신규 진입하셨거나 아니면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현 위치의 60% 이상의 수익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지난 고가 대비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확대됐지만 이 조정 흐름은 앞으로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 제재를 받으며 재료에 의한 제가 말씀드린 LK99 관련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32,500원 이하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집 끝내두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조정 위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지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신선 달러테크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도 60% 이상의 수익은 여유롭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신선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고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는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남기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윗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현 위치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 진입한 만큼 지금 신선 달러테크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이어지는 자리에서는 이 상승 국면에 최상당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윗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신선 달러테크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죠?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lk-99 관련 기대감이 어디서 꺼지는지 여태까지 신선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lk-99 관련 기대감으로 현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lk-99에 대한 재료소물 이 초존도치 물질이 더 이상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없는 구간이 바로 신선 달러테크의 고점이 될 것이고 이 고점이 바로 앞으로의 매도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lk-99 관련 기대감이 어디서 꺼지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겠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되죠? 기술적 흐름 제가 지난 3만원 부근에서 이 박스과 하단 구간의 기술적 지지 구간을 통해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재바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신선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돌파자리가 나올 때 10만원 구간의 라운드 피규어 자리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인 10만원 라운드 피규어 자리의 저항 구간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까지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선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고점에서 확실한 매도 단가를 통해 300% 이상의 수익 마감 지으면 된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아직도 이렇게 문자는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 정통으로 막고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지금 위치처럼 단계적으로 눌리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며 전형적인 상승 국매 나오는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문자 보냈는데 제 답장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보내보세요 제가 이번에 스팸 처리됐던 문자들 통신사에 직접 연결해서 처리했으니까 문자 보냈는데 제 답장 못 받으신 분들도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신선알레틱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신고가 자리 형성될 때 신고가 자리에서 또 나는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지난 저점 위치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이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현 위치에서 60% 이상의 수익 챙겨가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300% 이상의 수익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신선 덜타테크의 정확한 몇몇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의 웹폰으로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